잘 보셨죠 시험? 평균이 좀 높네 그죠? 75점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75점이면 잘 하신 겁니다 공법이 오전에 배웠으니까 75점이지 안 배우고 하면 뭐 나오겠어요 절대? 절대 안 나오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잘 하셨고 일단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시개발법인데 한번 간단히 보죠 1번 보제 보시면 쉬워요 도시개발법 영상 개발계획 수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X 1번 보면 오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계획관리 지역 보이시죠? 도시역 밖에 있잖아 그러면 밖에 있으면 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국을 지정하고 나서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입할 수 있다 없다로 나오면 틀려요 잇따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2번 질문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입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입하려면 그렇지 그럼 개발계획이 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이니까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퍼펙트 하위계획은 상위계에 부합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3번 3번은 개발계획을 수입하는 거잖아요 환지방식으로 이때 시행자가 누구라고 써 있어? 지자체 그럼 동의 받아 안 받아 받을 필요 없다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세순이 임박한다 이거 알면 문제 풀리는 거야 세순이 임박 뭐냐면 4번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후에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지문이거든요 그러면 옆에다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은 네 가지밖에 없거든 세순이 임박한다 세순이 임박 이 네 가지 세순이 임박 그러면 이 앞에 지문에 세부목록이 나오거나 순환개발이 나오거나 임대혜택 건설계획이 나오거나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부담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이 네 개 중에 해당이 안 되죠 지금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 맞췄을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지문은 그냥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앞에 지구단의 계획만 없으면 다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잖아요 의료기술 설치계획 보건의료기술 복지기술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더 가볍게 1번 지문은 4번으로 1번 문제는 4번으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고 이건 정리되셨죠 2번 한번 가볼게요 도시개발법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입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법이에요 동의자수 산정법으로 오른 거 이것도 우리가 X만 하면 나머지가 답이거든 1번 지문의 논점 여기는 소유자가 어떻게 된 거죠 1번 지문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입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 키워도 여기다 똥을 맞췄어야지 갑돌이에서 을순위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구나 그러면 변경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경되기 전 엄청나게 연습했잖아요 정리하시고 그러면 2번은 구분소유자의 똥강을 쳐봐요 여기는 대표는 한 명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각각 한 명 각각 한 명씩 봐야 돼 한 명씩 봐야 되고 이건 공식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3번 볼게 한 사람이 둘이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대 그러니까 이런 건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명이잖아 지금 소유자 몇 명으로 봐 한 명으로 보면 이상 없잖아요 도시 도정법이나 도계법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한 수만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필지를 갖고 있건 20필지를 갖고 있건 소유자는 몇 명으로 한다 한 명이다 사람 쓰는 한 명이다 이상 없고요 국공우지 면접 포함이야 제외야 참여시켜야지 국가를 제외하면 안 되지 공익사업인데 그래서 이건 포함이라고 하셔야 돼요 포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가볼게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기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철회했대 철회할 수 있거든 이 사람은 동의자수에서 제외 포함이 틀렸지 그래서 이거는 철회하면 동의자수에서 제외합니다 전답 3번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3번 갈게요 직관적으로 나와야지 이거 오전에 배운 내용이랑 그거 유사하잖아 자 5개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기 수입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걸 찾는 거야 아닌 거 자연 녹지 들어가나요 생산녹지 들어가지 생산을 잃는 도시역 밖에 있지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주상국이 포함될 때 4번 주상국이 포함되는데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별표하고 맞다 정확한 비율이다 이거 숫자 바꾸면 틀려 근데 이제 5번은 국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억나시죠? 지정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지정 못해 어디는? 자연환경보전직 지정 못한다 자연환경보전직이 딱 등장하면 싸대기를 두 대 치고 오는 거야 야 넌 안 돼 그러면서 X 하는 거지 X 자 이것도 다 맞췄을 거야 내가 볼 땐 뭐 분위기 괜찮아 1, 2, 3번 분위기 좋았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4번 가보자 자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1번도요 중요 지문에 들어가요 자 공업직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요 규모가 잘못됐죠 0, 3이잖아 3만 제곱미터 이상 자 여기서 정답 아니고 자 2번은 여기다 체크해야 돼 여기다 지정했다 취락지구 시골 조금만 마을이지 의지 안 되잖아 여기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기구로 결정구시될 수가 없다 의제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3번 서울특별시와 광영시를 제외한 인구 얼마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없다 아니라 있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정리하시고 4번은 이 단어에 동그라미 쳤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결합 결합할 수 있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하시고 자 국철이 나왔네 그러면서 자 국가철도공단이면 정부 출연 기간 맞지? 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래 그러면 국가계가 밀접한 관련도 있대 그러면 국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안서 들고 들어가서 요청이 아니지 그건 제안이지 지정을 뭐 할 수 있어? 제안할 수 있는 거야 제안할 수 있다 2명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잖아요 퍼펙트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한 장 넘겨볼까? 5번 지문 틀리신 분은 진짜 이거 반성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새순이 임박을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도시개발법령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자 경우로 오른 거 크게 네 글자 이렇게 새순이 임박한다 이렇게 새순 임박 이렇게 이걸 찾는 거야 이거 5개 지문 중에서 자 그럼 1번은 환경보전 계획은 아니지 그치? 자 순환개발 나오네 답이 보이네 2번 정답이고 뭐 나머지는 여기 해당이 없어요 새순 임박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다 X 해버리는 거야 이것도 틀리면 직무유기 맞춰 써야지 다 맞춰 써이라고 믿어요 아이고